안녕하세요. 유승미입니다. 오늘은 한국어 대상과 저는 스즈키입니다. 같이 공부하십시오. 그럼 대상과 저는 스즈키입니다. 저는 스즈키입니다. 제 이름은 김진수입니다. 제 이름은 김진수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럼 대상과 단어를 좀見てみましょう. 제 제 제는 제입니다. 제의 では会話題の時にたくさん使ってますからこれを覚えてください。 それでは 이름 お名前は何ですか? 이름이 무엇입니까? これは何ですか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。 いいですか? はいそれでは 初めまし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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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でも 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。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그럼 다시 제가 읽어보세요. 제 이름 이름 처음 처음 뵙다 뵙다 만나다 만나다 こちらも私について読んでみてください. 이름이 무엇입니까? 이름이 무엇입니까? 처음 뵙겠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それでは重要です。 何々이다 何々이다 何々이다は何々で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。 何々で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けどもこちらにたがありますね。 たを捨てて ぶ ぶ ぶ ぶみだをつけてみると いみ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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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になります。 いみだ 何々ですという意味なんですね。 はい これをちょっと例を見てください。 私の名前はたなかです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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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이름은たなかです。 이것은 ガバン みだ はい ハチョンがちょっと見てますね。 はい それでは たいさんか もう一回私について 読んでみてください。 わゆる 반갑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